그런데 지금의 4차 대유행 주범인 델타 변이 말고도 걱정스러운 변이가 또 있습니다. 남미발 뮤 변이입니다. 이 뮤 변이가 백신 항체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.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달 관심 변이로 분류한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뒤 40여 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.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2건, 한국에서는 3건의 해외 유입이 확인됐는데 이 뮤 변이가 백신 접종으로 생긴 체내의 항체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연구팀이 밝혔습니다.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과 코로나에 걸렸다 완쾌된 사람 모두 뮤 변이에 대한 혈액 속 중화항체의 저항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. 중화항체는 우리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델타 변이보다도 뮤 변이에 감염됐을 때 항체가 제 역할을 못 못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나 연구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본에서는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면서 중증 환자 수가 계속 2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. 일본 정부는 도쿄 등 19개 광역 지자체에 대해 당초 12일까지였던 코로나 긴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.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. SBS 유성재입니다.